죽으려면 혼자 조용히 죽지. 우리 유란 왜 불러내? 당신이 원유야. 대니, 넌 하늘이 나한테 보내준 천사였어. 악의 바꾼 거 후회한 적은 있어? 나한테서 다 뺏어가니까 속이 시원하니 나쁜 년아! 제니스는 네 자가 아닌 것 같아. 이 결혼 무효야. 친형제 같았던 캐리 부부 왜 배신하셨어요? 당신 그 거짓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. 살아 있을 때도 제니스의 남편으로 살고 죽을 때도 제니스 남편으로 죽는 거예요. 유진아! 유진아 정신 살아!